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는 사약자 여러분 아름다운 그라스 합찬단 천사처럼 노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 여러분 또 신사 숙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참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 세미나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저에겐 큰 영광입니다 저에 대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그네스 무히체입니다 저는 한 아내와 결혼했고 그리고 탄자니아 하나님의 성회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하나님의 성회 부아치 비십입니다 저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아들 두 딸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명의 손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훌륭한 콘퍼런스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인사드립니다 탄자니아에서 인사드립니다 탄자니아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주 평안합니다 평화의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거나 관광하고 싶으시면 탄자니아에 오십시오 굉장히 즐거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아마 제일 좋은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옥스 목사님이 비전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큰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꼭 다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한국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성경 속에 있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세상의 길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입어라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변화를 입어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땡큐 감사합니다